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연정 작가의 소설집 선글라스를 벗으세요의 표제작 선글라스를 벗으세요를 낭독해 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지연이 김연정 왜 그 시간에 싱크대 위의 수납장을 정리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뜬금없는 일입니다. 사정이 훨씬 지났는데 상가에 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큰애마저 귀가하지 않아 무료했던 걸까요? 눈 따로 마음 따로 읽던 신문을 펼쳐놓은 채로 나는 불현듯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2년이 넘도록 지금껏 손도 대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무심한 거야? 게으른 거야? 남편은 수시로 들이대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알겠지요. 싱크대 위 수납장의 오른쪽 한 칸은 아직 눈길도 주지 못한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디너 세트 때문이었지요. 당신이 애매한 글면 장만했다는 진조빛 디너 세트 말이에요. 사놓고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들어서인지 섣불리 만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의자 위에 올라선 나는 무엇에 끌린 듯 수납장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맨 위 칸에는 오목한 스프 접시들과 설탕 크림 그릇이 중간 칸에는 커피 잔들이 맨 아래 칸에는 크고 작은 접시들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커다란 접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나다란 은빛 손 하나가 테두리 안쪽에 둘러져 있고 손이 살짝 어긋나게 만나는 한 지점에 은빛 아이리스 한 송이가 섬묘하게 피어난 접시였어요. 얼마나 오래 거기에 그렇게 있었는지 가상자리에 내 엄지손가락 지문이 선명하게 지키더군요. 그것은 그릇이라기보다 대를 물려야 할 만큼 값비싼 장식품이라고 할까요? 여섯 명의 가족이 그것들에 담긴 음식을 앞에 놓고 식탁에 앉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명화에 나옴직한 그림이었지요. 여기에 어울릴 음식이 뭘까 생각하다가 접시를 슬그머니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납장 문을 막 닫으려 할 때였어요. 무언가 다급히 내 눈길을 잡아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난 다시 문을 활짝 열어서 쳤지요. 맨 위칸 가지런히 놓인 스프그릇 뒤쪽으로 헝급자락 같은 게 살짝 보였습니다. 남보랏빛 공단에 노란과 초록 자주빛의 페렝이 꽃들이 새틴 스티치로 점점이 수놓인 좁고 길쭉한 주머니였어요. 빨간 리본으로 꼭 염여진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던 나는 주머니를 떨어뜨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입보다 먼저 몸속 어디에서 비명이 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머니가 거꾸로 떨어지며 속에 들었던 것이 주방 바닥에 내 팽개쳐졌습니다. 그 고운 비단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은수저였습니다. 저승꽃 같은 얼룩을 손잡이 끝까지 덮어쓴 은수저 말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누운 그것은 곱디고운 꽃상여 속의 시신 같다구나 할까요? 거뭇거뭇한 시반을 뒤집어쓴 시신 말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수저라는 것을 나는 금방 알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와서 보았던 남편과 아이들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손잡이 끝부분에 오색의 칠보가 막대 모양으로 박힌 수저지요. 나는 냄비에 쿠킹호일을 깔고 당신의 수저를 담근 뒤 물을 부었습니다. 수저를 덮은 물이 팔팔 끓을 때 소다를 솔솔 뿌렸어요. 이상하게도 당신의 수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커먼 노새 조각처럼 변한 은수저도 새하얘지며 반짝거리던데 나는 수저의 물기를 닦아 비단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던지지 못하고 왜 도로 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검게 녹슨 수저와 그것을 보관한 사람에게서 느꼈던 걸까요? 나는 2년 전에 닦아서 쌓아놓은 남편과 아이들의 은수저를 싱크대 서랍에서 꺼내보았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고 있더군요. 당신의 은수저는 그 주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요? 주건이의 수저는 산사람 것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까요? 내 등 뒤에 붙어 온갖 힘을 행사하는 당신의 정체가 한가시 커맣게 녹슨 쇠부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연민과 경악 속에서도 나를 통쾌하게 했다면 당신은 서운하다 하겠지요. 지금쯤 남편과 큰애 환희가 당신에게 도착했겠는데 함께 갈 거지? 아침에 남편이 물었을 때 이번에는 큰애와 둘이서 다녀오라고 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 가자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큰애가 제대 후 처음 가는 성묘이기도 하니까요. 좌정 넘어 보았던 당신의 수저가 아직도 머릿속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 수저는 작은애 방에 걸려있는 당신의 초상화보다도 더 확실하게 당신이 한때 당신이 한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보다도 작은애 웅이를 기다렸을지 모르겠네요. 지난해 늦가을 입대하기 전에 보고 못 보았을 테니까요. 주위 속에서도 신병 훈련을 잘 마쳤다니 더 간간한 남자가 될 테지요. 지난주에는 웅이가 제 수첩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대군요. 웅이의 책꼬지에서 찾아낸 수첩에는 지난 학기의 시간표와 지인들의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은행 계좌번호, 어느 책에서 베낸 듯한 자문들, 컴퓨터 게임 설명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은 몇 년째 쓰는 것인 듯 아주 낡아 있었어요. 무심코 수첩을 뒤적이던 나는 어느 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웅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놈은 기어이 엄마와 동행할 모양이다. 엄마는 그 놈 앞에서 아무런 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의 모든 것을 이미 그 놈에게 맡긴 것 같다. 엄마 생신 선물로 빨간 모자를 샀는데 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쓸 일이 없어진 모자를 바로 그 모자 였습니다. 웅이의 옷장 속에 놓인 빨간 앙고라 모자 만지면 사르르 녹아버릴 듯 보드라워 보이는 사양없는 동그란 모자지요. 여태 끝나는 뭉텅뭉텅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서 당신이 쓰던 모자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자를 만져보지 못했어요. 만져보다니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서고 구운 오징어처럼 온몸이 말려드는 느낌의 진저리가 처지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물건을 그렇게 소스라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써둔 냉장고나 세탁기 텔레비전 소파 식탁 따위를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쓰느냐고 친구들이 놀리지만 20년 이상 다른 여자와 삶의 도깨를 쌓은 헌 남자도 다른 여자의 죄치로 오염된 헌 집도 고스란히 받아들였는데 그까짓 헌 물건이 무슨 문제냐 싶었지요. 실제로 그런 물건들에 마음을 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지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반응이 솟구치는 걸까요? 웅이 방에는 모자 외에도 당신의 소지품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에 책상 서랍에는 당신의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 금빛 손목 시계 가장자리에 작은 징들이 촘촘히 박힌 굵은 가죽 벨트 태가 두꺼운 선글라스 두개 웅이와 함께 찍은 당신의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하나같이 찌이튼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요. 당신의 물건들은 웅이의 도장이나 열쇠고리 핸드폰 충전기 이어폰 같은 것들과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습니다. 충전기 줄이 당신의 시계줄과 갈색태의 선글라스 다리 한쪽을 억둥이고 있고요.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치밀곤 합니다. 당신의 귀걸이가 내 귓볼을 파고들고 시계가 내 손목을 진진동에 감고 승글라스가 내 눈앞을 가린 듯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귀를 털고 손목을 털고 눈을 털어냅니다. 이 아침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남편과 환희는 당신에게 가했습니다. 모처럼 오붓하게 만난 당신들은 뭘 하세요? 환희가 요즘 넋을 뺏긴 여자에 대해서 당신에게 털어놓고 있나요? 요즘 그에게서 언뜻언뜻 묻어나는 낯선 향기에 움찔할 뿐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거든요. 당신 묘소의 자포를 뽑으며 하는 남편의 혼잣말도 오늘은 좀 길겠군요. 다른 날처럼 미안해나 잘 있었어는 아니겠지요. 새로운 관계에서 마음을 앓고 상처받는 것이 어찌 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고백 성사를 들어주는 신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경악하게도 만드는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사진 한 장을 들고 내게로 왔습니다. 이런 봄이었어요. 카키색 사파리를 입은 그에게 쓰는 중년 남자의 느끼함이나 추레함 대신 청년의 담백함이 느껴졌습니다. 적당히 마른 체구 때문이었을까요? 오전에 찬비가 내린 쌀쌀한 날이었어요. 화실에 아무도 없는 오후 였습니다. 남자는 깔끔하게 손질된 사파리의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마주 앉은 내게 건넸습니다. 흑백 사진 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참 싱그러웠습니다. 여자는 어깨에 맨 큰 가방의 끈을 한 손으로 잡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 먼 곳으로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한껏 지어준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앞가르마를 한색 머리를 어깨 밑으로 늘어뜨리고 깃을 세운 하얀 셔츠에 물방울 무늬의 긴 스카프를 느슨하게 묶은 차림이 세련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두꺼운 태어의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반들거리는 한쪽 렌저의 검은 표면에 나무 한 그루가 하얗게 누워 있더군요. 여자의 눈 대신 내가 본 것은 굴절 된 나무였지요. 남자가 말하더군요. 제 아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개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라는 그의 말이 내 귓바퀴에 닿는 순간 명치 끝에 야릇한 통증이 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느닷없이 쿡 지른 침을 맞은 듯 무참한 통증이었다고 할까요? 참으로 예견하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죽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그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톱모션으로 끝난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그 흑백 사진에서 이미 나는 여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짐작했으니까요. 모든 사진이 순간의 몸숨을 담지만 이상하게도 흑백 사진은 정주된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사진 속 여자가 너무 젊어서 그랬을까요?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으니까요.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22살에 죽은 청년의 얼굴도 그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낙수물이 파놓은 듯 억둑 억둑한 자국이 빼꼭한 얼굴이었지요. 그 아버지의 요구대로 어둠이 들어찬 낙수물 자국 하나하나를 메우느라 밤새워 새피를 문지른 적이 불편하세요? 남자가 못더군요. 나는 숙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통증은 곧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앞의 남자는 50살은 되어보였고 사진 속 여자는 너무 젊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 된 지 2년 됐습니다. 47에 죽었지요. 고개를 들어 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건 집사람의 서른 살 때 모습입니다. 굳이 그걸 영정 사진으로 쓰라고 하더군요. 죽기 전에 여자의 얼굴을 보고자 다시 사진의 눈길을 꽂았습니다. 선글라스에 두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건만 얼굴 손부가 가려진 듯 여자의 얼굴은 오리무중 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눈길을 떼는 순간 여자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뇌리에 선명히 남아있는 것은 오직 여자의 포즈뿐 이었습니다. 사진을 쥐고 그렇게 막막해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물에 불어 얼굴 반쪽이 지워진 증명사진을 들고도 그렇게 암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칭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자의 사진 앞에서 내가 그렇게 난감했던 건 그녀의 눈을 알 수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눈을 기억한다는 것인가 봅니다. 옛 사랑을 잊었다는 것은 그의 눈빛을 잊었다는 것이겠지요. 나는 그저 사진만 만지작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답답했던지 남자가 못더군요. 사진이 안 좋은가요?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얼버무렸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서 장례 때 썼는데 색이 파랬어요. 초상화를 그려두면 괜찮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멋진 작품으로 그려보고 싶은 사진이었지만 정작 얼굴을 그릴 자신이 없으니 나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기고 그려달라는 주문을 하리라고 지뢰에 짐작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남자는 6호 크기로 그려달라 흑백 그림이 좋겠다. 그림에 낙관을 찍어달라 하고 주문했습니다. 낙관을 찍어달라는 요구는 뜻밖이었습니다. 낙관을요? 내 말에 남자는 코를 찡긋 그리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진품을 가셨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화실을 운영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주문 그림에 낙관을 찍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전시형으로 그린 케네디나 마를린 몰로 슈바이처 같은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에만 낙관을 했을 뿐입니다. 실크 캠버스 초상화에는 사인보다 낙관이 어울렸습니다. 남자가 낙관을 원한 속듯이야 진하게 찍힌 도장이 무색하지 않게 잘 그려달라는 압력 이었겠지만 나는 모처럼 화가 대접을 받은 것 같아 행복하기까지 하더군요. 낙관 찍힌 내 그림이 처음으로 나무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화실을 열고 몇 년 동안은 인근에 내가 그린 초상화를 그려놓는 집이 늘어난다는 것에 약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아내나 딸의 유아 초상화를 그려가는 사람이 가끔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문 그림은 흑백 초상화 였습니다. 주로 재사용 이었지요. 주민등록증 사진밖에 남겨놓지 않은 나머지 조상들 얼굴을 용도에 맞게 그려준다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도 꽤 많았어요. 당시만 해도 사진술로 불가능한 일이 많았고 그 일을 초상화가 해냈으니까요. 어느 집 조상의 민머리에 검은 머리틀을 풍성하게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사기 그림도 들어 그렸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딸을 중학교 졸업이라 속이고 결혼시키게 된 어머니의 부탁이 너무나 간절하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허긴 없는 터력을 만들어준 것도 진실을 왜곡시킨 것이지만요. 스물세 살 처녀의 얼굴에다 갈래머리를 닦고 하얀 교복을 입혔지요. 그 그림으로 하여 뒷날 그들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드를 그린 적도 있어요. 가스물을 넘겼을까 말까 한 아가씨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가져왔더군요. 다리를 15도 정도 벌리고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무릎을 세워서 꾸른 자세 였어요. 몸은 정면을 향하고 얼굴은 측면을 향해 있었지요. 유방은 껍질이 살살 벗겨질 백두처럼 넘치게 익었는데 배꼽 아래 둔덕이 어린애처럼 민둥산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하더군요. 여기를 이 여자처럼 그려주세요. 그녀가 아랫도리를 짚으며 내민 또 하나의 사진에는 알몸의 외국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딸의 사이의 검은 숲이 특별하더군요. 가창오리떼가 줄지어 날아가는 모양이라 해야 할까요? 가을날 풀립들이 바람에 누운 모양이라 해야 할까요? V자 모양을 이루며 거의 배꼽 아래까지 올라온 긴 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이나 몸보다 가나다란 풀립 같은 음모를 하나하나 그리느라 애를 먹었지요. 처녀는 그 그림을 어디에 썼을까요? 사진술이 날로 발달하자 초상화 주문이 뜸해지더군요. 수강생도 줄었습니다. 차첨 화실 임대료도 밀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을 지경이지요. 얼굴 가득한 점이나 쪼슴 꽃도 컴퓨터가 말끔히 없애주잖아요. 칠순의 진정어머니는 틈만 나면 거울 앞에 앉아 젖은 꽃을 잡아 뜯었습니다. 갑자기 눈두덩에 돋아난 엄지손톱 만한 젖은 꽃이었어요. 이것만 없앨 수 있다면 좋은 재산이라도 내놓겠네. 어머니는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자식들은 칠순 어머니의 진정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진정을 그냥 귓가에 놓아두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하나 둘 저승꽃이 늘어나던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올망절망한 저승꽃밭이 되어버렸어요. 지난해 어머니의 영종이 핀 저승꽃을 없애느라 오빠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몇 번이나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승에 갔어야 비로소 저승꽃을 밀어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 동안 여자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상화를 그리기 전 사진 속 얼굴이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루페를 대고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선글라스의 검은빛이 굵은 입자로 흩어져 보일 뿐 그 속에서 눈동자를 가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 정성스레 캔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6호 크기에 맞게 자른 하얀 실크를 사각나무 틀의 가상자리에 풀로 붙인 다음 끓인 아교를 솜에 묻혀 천에다 고루 발랐습니다. 구석에 세워두었더니 서서히 마르면서 천이 팽팽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퉁기니 턹 하고 북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내 몸도 팽팽해지더군요. 나는 오직 사진 한 장에 의지하여 인물을 그려내는데 주문한 가족은 사진 속 인물의 대표적인 얼굴을 원합니다. 게다가 그림에서 성품까지 찾으려 하지요. 그 한계 때문에 캔버스 앞에 앉을 때마다 나는 팽팽히 긴장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을 그리는 동안에는 외로움보다도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가늘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이었어요. 명치 끝 깊숙이에 바늘을 찔러 넣어 마구 돌리는 듯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검은 안경 뒤에 숨은 여자의 눈을 세필로 어루 더듬으며 모서리를 뾰족하게 깎은 지우개로 햇빛에 반짝이는 앞니를 표현하며 또는 굵은 유아 붓에 기름을 듬뿍 묻혀 여자의 머리카락에 용기를 내며 나는 지릿하게 통증이 깊어지는 가슴을 끌어안아야 했지요. 수강생마다 사진 속 여사가 누구냐고 한마디씩 묻더군요. 내가 여자의 초상화에 유난히 정성을 쏟았었나 봅니다. 그 점 수강생들에게는 연필 초상화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실크 초상화에 비해서 사진과 덜 닮은 점은 있어도 빨리 완성되며 터치가 거칠고 시원하여 나름대로 맛이 있지요. 나는 여자의 얼굴을 연필 초상화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다른 주문 그림과는 좀 달리 그리고 싶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사진 느낌보다 그림 맛이 넉넉히 풍기도록 그렸지요. 초상화를 찾으러 온 남자는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사진과 똑같지요. 그림을 받아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낙관 때문에 더 좋아 보이나 그림을 그림을 멀찍이 놓고 바라보던 그가 종을 그리더군요. 며칠 뒤 남자가 다시 화실에 들렀습니다. 여자의 초상화를 들고 간지 닷새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뭐가 잘못 되었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입술을 떼는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로 자몽련 한 송이가 툭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화실 앞에 가로수로 심어진 나무였지요. 아 나도 모르게 신음같은 한숨을 내쉬었던 듯합니다. 또 불편하세요? 우뚝 선체로 있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자몽련 꽃잎이 자몽련이요? 그가 뒤돌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오리로 있을 때와 만개 있을 때의 느낌이 그렇게 다른 꽃이 또 있을까요? 동그랗게 말아놓은 순백의 손수건 같은 백목련 봉오리가 속을 내보이고 꽃잎을 활짝 열면 한순간에 오래 쓴 행주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자몽련도 봉오리와 만개 있을 때의 느낌이 다르기는 마찬가지지요. 새끼새의 턱 밑 털처럼 연약하고 비밀스러운 자수빛 봉오리는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는 동기의 모습인데 꽃잎을 뒤집으며 만개하면 창졸간의 낡은 속꽃을 드러낸 퇴기가 되어버립니다. 기생으로서의 절정기도 없이 그냥 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이지요. 나는 꽃이 만개할까 봐 자몽련이 봉오리를 맺는 날부터 창가를 소송댑니다. 때 묻은 치마를 훌렁 뒤집어 쓰고 보도블록 위에 널벌어진 자몽련을 내다보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련하고 무엇 됩니까? 나는 얼결에 대답했습니다. 사촌이에요. 그가 나보다도 큰 소리로 웃더군요. 그림이 한 장 더 필요해요. 소파에 앉으며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에게 하나씩 주려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당신은 내게 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운명적 동기가 있는 걸까요? 초등학교 수학년 때부터 나는 사람 얼굴 그리기에만 열중했습니다. 다른 여자애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던 때 말입니다. 부모님 그부들 선생님 그리고 내 얼굴 그것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지요. 같은 얼굴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 그리는 일에 집착했을까요? 그때 이미 영혼까지 표현할 수 없는 초상화에 애가 달았던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오직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싶지만요. 전문대학 원예과 졸업 후 1년쯤 분재농원에 다녔습니다. 작은 화분 속에다 소사나무나 느름나무를 안전벵이로 주저앉히고 마음에 드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를 철사로 감아 이리저리 틀어야 하는 일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바닷가 바닷가 제방에서 해풍에 멋대로 휘어져 커 나갈 해송이 축소 복사한 것 같은 모습으로 화분 속에 갇히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보기 힘들었던 나는 본격적으로 초상화 지도를 받기 시작했지요. 눈동자의 홍채까지도 표현해야 하는 극사실주의 기법의 실컷 초상화에 나는 매혹되었습니다. 새피를 쥐고 얼굴의 모공까지 그리고 있노라면 내 앞에 흐르는 시간에 대해 소연의 지덕은요. 금요같은 시간이 나를 부식시키건 말건 내가 매료된 것은 바로 그 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덜어낸 주거니의 눈동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한나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공소하여 내 마음까지도 텅 비게 만드는 그리는 내내 시간이나 공간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망자들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5년을 그렇게 보내고 내 이름의 화실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교희 초상화 연구실 그 간판이 당신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달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이나 그렸지만 당신의 얼굴을 나는 잘 모릅니다. 뒷날 보게 된 사진 속에서도 당신의 얼굴은 선글라스에 반점 가려 있었으니까요. 집에서 매일 보고 있지만 지금도 안개 속처럼 아슴아슴할 뿐 당신의 얼굴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예비했다는 당신은 서서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작업을 해왔던가요. 뒷날 당신 자리에 올 사람을 위해서 선글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가요. 남자가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찾아가고 사나흘이 지나서였을 겁니다. 집사람을 되살려 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낙관 찍힌 내 그림이 그대게 걸리게 되어 오히려 영광인걸요.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어디에 순가 끊임없이 삽상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커다란 손이 되어 시래기가 된 나를 어루만져 주었고 나는 가벼운 졸음을 느꼈습니다. 통유리창의 레스토랑은 참 훈훈했습니다. 남자는 나보다 열 살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서 나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절제된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가끔 영화관에나 산에 가사고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런 만남이 여섯 달쯤 계속 되었을 때 였습니다. 광릉 수목은 근처에서 남자와 내가 점심을 먹게 되었지요. 노릇하게 잘 구워진 굴비 한 마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남자는 생순을 먹지 않는 나를 새삼 나무라며 투정처럼 덧붙였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애들 생순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말에 얼굴보다도 내 목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아파더군요. 그 아픔 그 아픔 떨림이었습니다. 그의 타박이 어떤 청혼의 말보다도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재혼의 뜻을 비친 적이 없던 그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동안 남자를 향한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남자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떠올린 것이 남자인지 그의 아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남자의 얼굴과 그 아내의 선글라스가 동시에 떠올랐으니까요. 그가 재혼을 염두에 두고 나를 만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왜 독신인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었다 해도 할 말이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기막힌 인물 사진 한 장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안 떨림을 준 사람이 없어서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전율과 흥분 속에 밤을 새워서 그린 초상화가 몇 장 있거든요. 그날 남자와 나는 광릉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 짧은 여자는 싫어. 농담 있는 말하며 그가 나를 안 하지요. 큰 악세의 큰 울음 소리가 늙은 처녀의 한 시대 마감을 밤새 함께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남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살던 바로 그 집 말이에요. 죽기 전에 당신은 옷가지며 침대, 장롱, 남편과 찍은 사진까지 모두 정리했다지요. 그러나 안주인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이 집안 여기저기에 많이도 놓여 있더군요. 가전제품이나 식탁, 소파 외에도 당신이 수집했음 찍은 도자기나 그림, 동남아 어느 나라의 토산품과 관엽식물 같은 것들 말입니다. 2년 넘게 안주인이 없던 집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런 주부의 숨결이 집안 전체에 베어 있었습니다. 참 맥받이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어수선하고 썰렁한 집을 상상하고 갔으니까요. 아무리 보아도 팥줄보의 손길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디에 안주인을 숨겨둔 게 아닌가 집안을 휘휘 둘러보았지요. 아이들 방 구경 할래요? 외출 중인 웅의 방문을 남자가 열었습니다. 멈칫 끓이며 고개를 방 안으로 들이밀던 나는 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숨이 통 멎었다고 할까요? 안주인은 거기 웅의 방에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웅의 빈 침대 머리맡을 지키고 있더군요. 방 안 가득 들이비치는 가을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한빡 웃으면서 말이지요. 그림의 왼쪽 하단 흰 셔츠 자락에 나의 낙관이 선명한 당신의 초상하였습니다. 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 집에 함께 살아도 좋다고 도장까지 꽝 찍어 당신을 승인해 준 꼴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웅의 방의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설마 나머지 벽에 걸려있는 내 그림을 보고 환호할 나를 상상했을까요? 그날 내 낙관에 잡힌 발목으로 하여 남자의 집에서 나오는 내 그름이 얼마나 허영 그렸던지요.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며 시달리던 통증이 또 명치 끝을 치받더군요. 남편과 내가 결혼여행에서 돌아오니 당신은 태연이 웅의방에서 나를 맞았습니다. 난을 분갈이 할 때도 화분 속 잡균으로 오염된 헌돌을 쓰지 않고 새돌을 쓰는 법인데 나는 헌돌로 채워진 헌 화분에 이식된 것이지요. 밖에는 겨울비가 소소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의 선글라스는 햇빛 쨍한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의문 스러워 보였다고 할까요? 야비해 보였다고 할까요? 빗속에서마저 당신은 뭘 그리 가리고 싶었던가요?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느꼈던 맑은 웃음의 한자락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나 웅이가 알아서 그림을 처치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당신은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초상화를 다만 나의 작품으로만 여긴 것인지 그것을 걸어놓은 것을 나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짙은 색안경 너머에서 나의 일거일동을 웃음으로 응시하는 당신을 견디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 가득 차오르는 함성을 입안에 물고 있는 것만큼이나 힘든 노릇 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공정한 게임이었지요. 남편과 심하게 다툰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경을 벗으란 말이야 눈을 보고 말하자고 액자를 떼어 방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경은 끄덕도 하지 않더군요. 유리 조각이 몇 개 박혔을 뿐 검은 안경은 여전히 당신의 눈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얌전히 웅이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웅이방에 있는 당신은 허울에 불과했어요. 실체는 언제나 내 등 뒤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그늘로 내 몸은 늘 쓴뜻 했습니다. 당신은 식사 때도 어김없이 식탁에 와 앉았지요. 매 냇기 메뉴에 음식의 간에 요리의 재료와 방법에 당신은 나를 조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입맛이 곧 남편과 애들의 입맛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된장찌개에 참기름과 설탕을 약간 넣으셨어. 된장찌개를 일품으로 끓이는 어머니의 비법이었지. 멸치 넣고 푹 끓인 김치찌개 해봐. 돼지고기 쓰지 말고 그게 어머니 삶기였어. 김치 담글 때 어머니는 물을 채 쓸지 않고 갈아서 넣으시되 그래서 김치가 깔끔했어. 치약으로 언수주를 닦는 내게 어머니는 소다로 삶던데 하기도 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산소알을 떼어내고 서양화를 걸려는 나를 남편이 질색하며 말하되군요. 그 그림은 거기에 그냥 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야. 남편은 죽은 애들 엄마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번번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남편이 설마 내가 그 말을 믿으리라고 생각하시 않겠지요? 그나마도 큰 배려라는 생각에 도르는 남편이 고맙기도 합니다. 온갖 신사한한 세월을 함께했을 사람과의 옛일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남편의 삶에 연민이 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천연덕스러운 남편의 입술을 쥐어뜯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는 남편을 헌 남자로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헌 남자라니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 몇 번 상처한 남자라 해도 그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여자에게 있어 그는 백지같은 새남자라는 것을 나는 강과했던 것입니다. 결혼 전 이혼자리보다 상처한 자리가 더 힘들다던데 하며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대답했었지요. 죽은 사람이 뭘 어쩌겠어요? 살아있는 새남자가 걱정이지 사실 결혼 전에 내가 두려워한 것은 어떤 여자와 20년 이상 살았던 기억의 주름을 가진 새남자와 의 생활이었습니다. 홀령들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난 자주 죽은 이들의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액자 속에 들어 있어야 할 죽은 이들이 한꺼번에 때를 지어 내 화실 유리창에 땅의 빛처럼 붙어 있었고 어느 날은 정수리의 머리숱이 남달리 많은 아저씨가 내 캔버스 위에 달랑 올라 앉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수북한 머리틀을 모자인양 훌륭 벗어 흔들며 어금니 사이에 끼인 웃음을 즐거움 즐거움 씹었습니다. 모멸감에 지질리게 하는 웃음이었지요. 난 죽은 이들에게서 헤어나고 싶었습니다. 헌데 가장 강력한 훈령 하나가 나를 따라와 버렸습니다. 그것은 집요합니다. 잠자리에서마저 비켜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남편은 그제 밤에도 나를 밀쳤습니다. 내 몸이 닿자 남편은 몸소리를 치더군요. 밀쳐내는 남편의 손끝을 따라갔지요. 거기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당신은 연혼할처럼 나를 사이에 두고 살을 맞대기 위해 버둥거리더군요. 내 팔은 당신과 남편의 얼큰해진 팔을 뜯어내기 위해 필사숙으로 허공을 휘저었지요. 밤새 맥돌질이라도 한 듯 어깨와 팔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남편의 등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고요. 아이가 생기면 하나 낳자고 남편은 말하지만 애가 들었을 리가 있나요? 내 몸이 냉기를 품고 있는 데다 남편과 진정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느껴지니 말이에요. 산 사람들과의 생활은 오히려 순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욕구가 없어서 잠잠한 것을 순탄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요. 남편은 깔끔하지만 단순한 편입니다. 나의 일상이 아니 내 결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란 남편과 애들의 마음속에 나 있는 존재지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조종하는 존재라고는 짐작조차 못하는 듯합니다. 그는 죽은 전처의 초상화를 집에 걸어놓고 사는 속 편한 남자지요. 환희와 웅희는 법률적인 관계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들은 거중만 슬쩍 내게 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한집살이는 호텔 객실 생활 같다고 할까요? 언제나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조용조용 말하고 룸 서비스를 받아 정중히 스테이크를 자르고 향기 높은 차를 마시는 생활 말입니다. 일에 찌들 일 없고 악다구니 쓸 일 없는 그 생활은 우아하고 안락합니다. 하지만 체크아웃하고 나면 그뿐 호텔의 고급 음식이나 가구, 훌륭한 인테리어는 저만큼의 있겠지요. 그곳에서 내다보는 숲이며 노을 지는 강변의 풍경이 아무리 수려해도 그것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들이겠지요. 두어번이지만 그 탄탄한 호텔 창으로도 북풍이 들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에는 영영 살지 못할 곳이라면 빨리 가방을 싸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랫목에 매줄을 띄우고 악식이 차려진 두레상이 있고 새끼줄을 쳐놓은 작은 꽃밭이 있는 집을 찾아나 쓰고 싶었지요. 잘 씻지 않는 아이의 등판을 때리며 악을 쓸 수 있는 집이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당신에게 손을 내민 것은 이 집에 온 지 1년이 훨씬 지나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라도 그 사리에 북박여 있을 냇가의 돌멩이 같은 나를 옮겨준 사람이 당신입니다. 꼬인 눕속의 나를 경랑의 바다 속으로 당긴 것이지요. 혼자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나를 인도해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출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당신에게 한 손 정도는 내밀 수 있는 우정이 생기더군요. 작년에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웅이가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이 내가 어머니의 사진을 화장대 위에 세워놓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졸실한 그리움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틈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 초상화에 찍힌 내 낙관을 들여다보다가 불현대 생각이 들었지요. 남편과 자식을 공동 소유하는 관계. 눈앞이 희끔하게 그치고 몸이 부르르 떨려오더군요. 당신 아세요? 당신과 나를 그런 엄청난 관계로 얽어준 일등공신이 선글라스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눈을 보고 싶어 안달했지만 정작 당신의 또렷한 눈빛과 마주쳤다면 당신의 얼굴을 선명히 알아버렸다면 이 집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초상화나 녹슨 은수저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가상의 인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당신의 선글라스입니다. 끝내 선글라스를 고수한 당신은 얼마나 현명한지요. 요즘은 검은 안경 뒤에 숨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 소지품들을 웅이 서랍 속에 방치해 두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대고 여자에게 빠진 큰 애가 혼은 딴 데다 두고 껍데기만 가지고 꺼덕꺼덕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밉고 서운하다는 얘기도 하고 어머니 비법대로 끓인 된장찌개가 내 입맛에는 통 맞지 않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당신이 궁금합니다. 훗날 당신과 내가 같은 세상에서 만난다면 그때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감상 잘 하셨습니까? 참으로 화해하기 힘든 관계 바로 전처와 후처와의 관계겠죠. 결코 나누어 갖고 싶지 않은 남편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고 있는 주인공 화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투쟁하거나 앙탈 부리지 않고 벌써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할 남편과 두 아들을 아직도 차지한 채 미소 짓고 있는 전처를 응시하며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화사는 매우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애당초 상대도 되지 않는 새 남자들의 20년 연간의 추억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고백이라는 소통을 통해 전처와 손을 잡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